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참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너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이 사업환경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죠. 사업환경이 이런 것을 기업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건데 전기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들이 대부분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수출을 중화학공업 제품을 주로 많이 파는데 석유화학 철광 반도체 이런 것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산업입니다. 전기로는 생산요소 가운데 굉장히 노동 자본 그것보다 여러분들 정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생산요소입니다. 생산요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대단히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표가 적습니다. 표가 적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네요. 전기료만 5조를 더 내야 될 판이고 기업들이 초비상이 걸린 이유다. 산업용만 9.7% 인상하고 가정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표와 연결돼 있으니까 손을 대려고 안 하는 거죠. 대기업만 10.2%를 올리고 중소기업이 5.2%를 올리고 최근 4년간 70% 이상이 뛰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별로 사람들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내면 뭐가 그게 크게 문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 멸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생산요소 가격을 계속 올리면 인건비 올리고 전기비 올리고 세금 올리고 준세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한전은 누적 부채 규모가 한 200조 정도가 넘어갔으니까 가장 손쉬운 기 산업체 전기료 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고 작년 11월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4.9% 올린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지난 4년간 70% 넘게 오른 전기료가 그리고 여러분 한은이 설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누적된 41조 원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 대상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한테 여러분들이 세금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쓸 겁니다. 저는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건강보험료율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숫가를 통제하거나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원가 상승이 돼 가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2차 효과하고 3차 효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국하고 이런 산업용 전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싼 나라입니다. 키로와트당 한국이 181원 중국이 116원 미국이 112원 나라가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는 수출입국이라는 그런 기치하에서 생산요소 가격들을 다 적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많은 산업정책들이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들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일치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 상위 20개 기업의 연간 정기료는 지난해 12조에서 13조로 늘었고 1조 4266억 원이 늘었고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서 연 4조 5천억에서 5조 원 정도를 더 거두는 겁니다. 한전에 여러분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이 여러분들 소위 수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구장대형 중화공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크게 편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산요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도록 해야죠.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국민연금 기업 부담금이 오르고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금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망가질 때까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여름 4조 5조 정도가 되면 아마 한전에 1년치 이자 비용 정도가 되는 모양. 원금 탕감은 안 되고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전기로 11기를 운영하는 현대제철은 요금 인상으로 말하면 상반기 영업액의 76%를 넘길 정도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뭐죠? 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표를.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경제 문제를 주로 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용어를 썼네요. 포퓰리즘 탓에 4년간 70% 넘게 뛴 산업용 정기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중소기업은 산업용 값 요금 인상체계를 쓰고 대기업은 산업용 을 요금 인상률을 쓰는 모양입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미국은 산업용 정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절반 정도 싸네요. 산업용 정지로만 올리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그 덩치가 큰 경제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더 낮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거죠. 거의 젊은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용은 줄고 생산성은 낮으니까 월급은 묶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출생들이 한국인의 전 세대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계층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 윤석열 한동훈 이 세대가 한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세대인 겁니다. 이 세대가 전부 다 여러분들 좋은 건 다 먹고 가버리는 거죠. 앞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는 나라고 교역 조건을 향상시켜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교역 조건이라는 생산 요소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고부가치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은 대부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여러분 한국은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쿠바에서 여러분들 나라 전체의 정전이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걸 보셨죠 쿠바라는 나라가 외화가 없는 겁니다. 석유 살 돈이 정말 1960년생들은 진짜 소명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났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선대의 희생위에서 여러분들 1960년들이 과실을 가장 많이 수확을 했는데 그 세대가 여러분들 참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어 가지고 미래의 세대를 거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